오늘의 메인 핵심 테마 내용은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인데 이 마을기업은 행정안정부 맞나 모르겠네 안전행정부 행정안정부 행정안정부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 밑에 나올거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2010년쯤부터 시작이 됐더라구요. 이걸 기획을 2011년인가 그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한 1300개 정도의 마을기업을 지금 육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네 행정자치부 행정안정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자료가 2017년 자료가 없어요. 시행지침이 2016년이 끝이에요. 지금 최신자료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2016년 업무에 대하여 적용이 됐는데 2017년 자료가 아마 지금 아직 공지가 안나온거같은지 아마 갱신이 되면 공지가 될거 같은데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운영체계와 기관별 역할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사업 진행을 할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대략 페이지가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구요. 우리는 항상 내용은 대충대충 현실은 꼼꼼하게.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는게 뭐냐. 마을기업이라는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예시를 좀 드리면은 어디 지역에 혹시나 콩나물 이런것들을 좀 많이 유기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부를 만들어 판다.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부를 참 유기농으로 만든다. 그럴 때 혼자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최소 몇명 이상이 같이 조합이나 이런것들을 만들어서 이 마을단위 기업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상 이런거 다 무시해요. 이런거 별로 배제하고 중요한건 자생령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형 마을기업 이게 핵심 포인트구요. 일단 먼저 예비 마을기업이라는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또 재신청을 위해서 하시면 되구요. 마을은 구단위도 되구요. 동단위도 되구요. 그거로 상관없어요. 그냥 같은 지역이시면 됩니다. 같은 시나 구 지역이면 되세요. 그래서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됩니다. 비영리 사회단치나 조직은 안됩니다. 비영리 사회단치 안되요. 다음과 같이 순수익 10% 이상 되야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에는 30% 이상이 되셔야 된답니다. 사업비 지원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안정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조직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시작할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기업으로서의 조직형태는 여기 나오네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업법 경제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어야 함. 협동조합 여기 된다고 나와있는데 왜 안된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구요. 협동조합법 기본 협동조합 된다고 여기 나와있잖아요. 협동조합이라고. 법인이 아닌 경우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 도로 추천불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어야 되는거네요. 협동조합 된다고요. 협동조합 된다고.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비용이 아니에요. 이제 공이익도 조금 추구를 해야되요. 자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또 개인의 이익도 출자자 개인이 이제 어떤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 안되나는 건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협동조합 된다고요.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자자는 몇 명? 5명. 5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5명 이상.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수의 수출자자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권장사양은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 10명 이상 마을기업인데 이거 생각보다 지원은 그닥 별로 높진 않아요.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돼요.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된답니다. 세금 많이 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자자 1위는 30% 미만이어야 되고 특수관계인들은 절대로 50%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쉐어해라. 이렇게 나누어 가져라. 그런 뜻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기부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창업부터 마을기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창업이 방법이 너무 많아요. 개인 창업도 있지만 협업해서 동업해서 창업하는 것도 있고 마을기업으로 해도 되고 협동조합도 있고 영롱조합도 있고 법인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창업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있던 기업을 마을기업 당연히 여기 지금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일정적 이렇게 출자자 회원이 되시려고 그러면 이 출자자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사업자가 돼야겠죠. 사업자가 당연히 혼자서 1인 개인으로 안되요. 왜냐하면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제로 안됩니다. 그러면 직원으로 해야지 마을기업 안되겠죠. 이름이 마을기업이잖아요. 왜 마을기업이에요? 마을에서 한다는데 마을에 있는 기업들끼리 모여서 한다. 그래서 마을기업이에요. 그냥 간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범위 아까 물어보셨는데 군의 경우는 거주지가 읍면이어야 되고 서울이나 뭐 6개 광역시는 거주지가 구여야 되고 행정구가 있는 시인 경우에는 또 구 안에서 해야 되네요. 읍면 지역에 있는 도농복합도시일 경우 읍면 거주지 또는 동지역 전체 아 뭐라고요? 시의도. 마을에서 안하는 기업도 있나요? 마을에서 안하는 기업? 어 그거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음 마을에서 안하는 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같은 마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시의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적으로 인정한다고요. 사업 성격, 주민 생활권, 사유 등으로 인해서 여기 마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대잖아요. 마을 기업은.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여기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이런 사업 계획은 안 된다는 거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업이라고 단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단체. 어떤 사업 수행을 해요? 마을 기업 사업이라는 걸 수행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과 같이 복지법인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 타기관으로부터 이런 것들 받으면 안 돼요. 중복 제한.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중복 지원 안 되고요. 농촌공동체 회사, 농림부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정부와 마을 이런 유사 지원 사업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정부 지원 보조 사업 같은 것들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광역 자체 단체장 또는 기초 자체 단체장을 승인하면 예비사회적급, 사회적 기업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이게 특이한 게 교육도 또 받아야 돼요. 교육이라는 게. 이게 필수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제 사업비 지원을 받는데 마을기업 사업비는 차수별로 차수별로 차등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은 1차년도 5천만 원 한도고 2차년도 3천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통형 마을기업과 신유형 마을기업 등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업비가 별도로 된다고 합니다. 최초 2회로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12월까지. 보통 3월 시작하면 9개월 정도 이렇게 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죠. 총사업비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으로 보통 20%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예시도. 보조금이 만약에 5천만 원 최대로 받는다. 그러면 20%는 5이 1천만 원이니까 총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고요. 보조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부담은 6백만 원이므로 20% 3이 600. 그래서 다음과 같이 3천 6백이 총사업비가 됩니다. 사업비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차년도 2차년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부분 다 간해수공업을 조금 더 협업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뭐 규모를 엄청 키우고 있고 그 이름 자체가 마을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1차년도 경과시 사업을 평가합니다. 사업평가해서 2차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차년도로 네. 어 사업비로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렇게 사업비 계산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시면 우수마을기업과 스타마을기업 이런 부분을 예 또 별도로 인정을 해줘서 사업비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나왔던 네 사업 예 근데 이게 대부분 거의 뻔해요. 마을이기 때문에 뭐 두부 기름 뭐 이런 시장하고 약간 연관된 네 그런 거 그래서 판로 확보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보니까 어 뭐 위메프? 네 위메프랑 또 농협 농협마트에 예 이렇게 또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또 경영 자문 서비스 다음 박람회 참여 예 다음과 같이 백화점 지역 유통점 이런 판로 지원들 해서 온라인 판매처는 위메프 지역 유통점은 농협 예 이렇게 멘토멘티 연결해 가지고 경력 노하우도 이렇게 전수한다는데 예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 다음과 같이 스타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네 이 마을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려면 이렇게 지원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수출 쪽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 그 뭐 김이나 아 또 뭐가 있죠 아 김하고 또 뭐가 있지 외국에서 좋아하는 게 뭐 그런 것들을 좀 수출 팔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이게 뭐 전국 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런 데 쓸데없는 데 돈 쓰고 네 아직까지도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요거 지나면 아 해외 수출 관련 지원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수마을 기업이나 이런 거에 선정이 돼야지 예 스타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아마 추후 지원이 해외 수출 쪽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시도 단위에서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 마을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다 마을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뭐 푸마시도 하고 두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없어졌죠. 이게 다 서구 문명을 너무 많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유형 마을 기업들을 발굴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잖아요. 관리 운영하는 거 있어서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리고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향상이 좀 되면 좋겠어요. 이제 한 10주년이 조만간 될 텐데 같은 동에도 다수의 마을 기업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음과 같이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이 2월달까지 지금 다 끝났어요. 2월달까지. 그리고 지금 심사 들어가셨고 이제 조만간 심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 마을 기업들이 이제 또 여러 개 생길 거예요. 보통 한 100여 개 정도 뽑는 것 같아요. 100여 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2차 심사도 이렇게 실적 보고서, 정상 보고서 이런 것들을 또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경영 운영 방안도 좀 이제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던 분들은 어려우니까 그죠? 네. 상가연협회님 자꾸 네. 뭐 하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그런 쌀떼게 없는 질문을 하는데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원기관 공고 선정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고와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당연히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좀 특이한 거는 지역대학의 산학협력관이나 단체, 법인, 연구원 등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와 같은 단체도 지원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마을기업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을기업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상가에 있는 업체가 30개 정도 있는데 30개가 모두 마을기업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을까요?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상가에 사는 사람들은 타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탁계약을 또 이렇게 체결을 해서 그만큼 예산 범위를 위탁해서 준다고 합니다. 자, 뭐 아무튼 뭐 이런 이런 내용도 이제 기본 내용들이고 이렇게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마을기업 회원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걸 해주는데 마을기업 해당 시도 지원기관 해당 시도 지원기관 우리는 서울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나? 이것 좀 알아보면 좋겠네.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별은 이렇게 필수 과정이 있어요. 필수. 당연히 기본은 무료예요. 기본은 무료. 4시간 무료. 그러나 입문이 무료. 기본과 심화는 유료입니다. 유료. 유료로 지원이 된다는 거. 다음과 같이 그래서 전문과정 교육 이수 시간은 비용을 자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교육들 2차 지원 신청자나 이런 대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 강화 필요 교육들 여기에 우리 협회에서의 또 R&D 관련 지원 교육을 또 해줄 수도 있겠네. 우리가 좀 수출 쪽 이런 것들을 R&D로 연결을 시켜주면 굉장히 좋은 우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과 같이 24시간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 24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필요로 받아야 돼요. 필 교육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얘기만 해가지고 서로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같이 으쌰하쌰하 이런 거 아니죠. 이게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서로 협의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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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연간 계획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을기업 공고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좀 하나 보여드리면 서울 쪽에서 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서울 어딨냐 뭐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말고 전라도고 경기도 이건가 봅니다. 타지역이 아니면 서울 쪽을 하나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 거네요. 경기도 거 서울 쪽이 아니라 경기도 거 다시 서울 거를 좀 하나 볼게요. 내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쪽을 하나 보고 싶은데 서울 쪽이 이건가 아 이게 서울이네요. 서울 특별시의 마을기업에 대한 공고문을 잠깐 보고 갈게 이게 오늘 타지역이 아니면 다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일 없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이 2017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을 3월 17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지원 기간이네요. 보니까 사업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에 또 하시면 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 6개 2차년도 연장하는 건 아무래도 1차년도 수업을 수행한 데가 있으니까 10개 내외 정도로 합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5천만원 5천만원 맞죠? 5천만원과 3천만원 똑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편 접수는 절대 안 되니까 방문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 소지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시간 필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죠. 내년 대비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건 오래 못하세요. 다음과 같이 지역센터 광역센터에서 교육을 접수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교육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해당되는 이 상황을 좀 보셔야겠죠. 조직형태는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영롬조합 이런 법인이어야 안되겠는데 법인 5명 이상 개인되어 안되어 개인되겠죠. 출자자는 5명인 경우에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다시 또 나왔죠. 상가연합회님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상가는 지역주민이 아니라니까요.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요. 6인 이상 출주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이어야 하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되겠습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그 자치구 이어야 합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육성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모적 구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은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어차피 9개월동안 사업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2차년도 지원신청 할 수밖에 없어야 하게 됩니다. 한번 탈락하면 보완호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구요. 제출서류가 다음과 같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구요. 당연히 내야 될 거 내고 중복지원이 안된다는거 요거를 좀 잘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농촌 공동체 회사 또 정보와 마을 이런것들 이렇게 또 얘네들도 마을도 하고 기업도 하고 이렇게 하네 몰랐네요. 고용부 행자부 농림부 이쪽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 믿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최종지원 하면서 종료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기반이 뭐겠어요. 이게 자립성이죠. 자립성 자립성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걸 지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좀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먼저 당연히 현지조사 이건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도 서면 현장 대면 이런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다 브릭풍우 심사 다 똑같아. 평가방식 다 똑같아. 그래서 보면 담당부서들이 다 뭐예요. 일자리 취업이잖아요. 일자리 취업 도시 조금 있고 대부분 다 일자리 일자리하고 취업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관련사식 잠깐 보면 사업신청서 당연히 기본적인 구조로 하시면 되고요. 2차년도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있어야겠죠. 필요성 개요 기대효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예산 또 나오네 비목별 예산 해가지고 예시까지 이렇게 쭉 다 나와있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들 근거사항들 다음에 여러개 사업들 할 수 있으니까 B사업도 있네요. A사업만 있는게 아니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3년간 수입 및 지출 계획서 이렇게 해서 쓰는게 있는데 실상 이거 관련하는 담당자들도 이걸 어떻게 얼마큼 금액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런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대부분 예시가 나와있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이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대충 붙여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마을기업 회원 명단은 몇 명 하라고요? 10명 10명 정도 하면 좋다고 됩니다. 10명 다음 실적보고선 당연히 사업이 끝나면 그때 끝나기 전에 끝날때쯤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다음과 같이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랑 온라인은 위메프 이 두군데랑 지금 얘네가 제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로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은 G마켓 옥션 이렇게 되어있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서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이거 다 쓸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협회로 전화하세요. 잘 어려우면 협회랑 같이 하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예시로 나와있는 것들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하려 그러면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맡기시는 게 좋아요. 편하게 다음과 같이 지급신청서 해서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으시면 되고요. 사업계획이 또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서도 있고 지원약정서가 있습니다. 지원약정서는 5년 5년 다 똑같아. 보조금 지원 종료 후 5년 출연금 R&D 사업도 마찬가지로 5년 정도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은 유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특별히 더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현지조사 이런 건 모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시 다 재확인해가지고 잘못 사용하시면 당연히 환수되겠죠. 다음 적격검토 확인서는 연장할 때 또 이런 거 해야 되고 지원사업비는 이거는 영수증이고 카드도 지급해주네요. 그래서 카드로 쓰시면 되고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요. 서울시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마을기업에 관련된 내용 다시 돌아와서 마을기업 신청서는 아까 본 대로 그런 것들을 하면 되고 그럼 적격검토에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을기업 회원 왜 회원이냐고요. 기업이면 사원이라고 말 안해요. 방금 이거 다 얘기했는데 항상 다 늑장질문을 해가지고 답변하기가 참 이거는 이름이 마을기업이지 하나의 사업이라고요. 사업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마을기업을 그냥 지정을 해주는 거지 이게 뭐 진짜로 그 기업이 마을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 내용은 1천연도 5천만원 2천연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보조금을 20% 이내로 지급을 가능하네요. 이렇게 대표와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고 수익사업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일자리 양산하려고 양성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건 아니니까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립화라고 자립화 이런 거 관련 내용이겠죠. 이거 정산할 때 견적서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 다 주의해서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사업 나온 게 지금 진행이 거의 대부분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게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좋겠죠.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한 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이상이고 열 개를 권장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가타부타 더 질문은 없죠. 쓰잘데기 없는 질문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할 거면 저는 좀 이제 여기 보면 저는 좀 이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주의 조치 사항 위반 사항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질문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몰라서 질문하는 거면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짜증이 납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유형이 있는데 신유형 마을기업 이라는 게 있고요. 신유형 마을기업 그 다음에 예비 마을기업 이런 게 있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그리고 유통형 마을기업 이렇게 종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기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질문해서 죄송하네요. 저는 몰라서 질문 드린 건데 생각이 없어서 질문한 게 문제예요. 생각을 하고 질문하세요.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다음과 같이 해당 연도 계약일부터 9월 말까지 실적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좀 꼼꼼하게 이렇게 밀착형으로 이렇게 사업 지원을 해주는 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 더 부과한다 그러면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별도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하고도 비슷하고 또 뭐였죠? 정보와 마을이나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일반 소규모 사업자들이 혼자서 자생하기 어렵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원하는 부분은 저기에요. 결국에는 세금을 투명하게 좀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탕을 좀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사업비도 작성하고 특근 특근 매식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8,000원으로 네 먹을 수도 있네요. 오 굉장히 좋은데요. 현실적이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산 편성에 강사 강사도 이렇게 해서 강사비인데 강사비가 좀 짜. 한 시간에 뭐 8만원 뭐 이렇게 돼있어요. 5만원 뭐 이렇게 보조자는 5만원 강사는 7만원 네 한 시간인데 네 한 시간에 네 한 시간에 11만원 이렇게 보통 강의 한 2시간 정도 씩 하시니까 네 그렇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보고서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닥 크게 그냥 마을기업이 종류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3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유형 예비 유통형 마을기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수마을기업이랑 스타마을기업 그쵸 그런거 시청자 네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좀 어려워 어려워 한다기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 말장난 같은 질문 이런거 하시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똑같은 거 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력은 세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추구하는 이 마을급 형태라는건 자립형 마을기업이라는거 자립형 마을기업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지역성도 있지만 공공성까지도 갖춰야 된대요 이율배반적이죠 자립형 마을기업이라고 해놓고 또 공공사업에서 기부도 좀 하라고 참 설계를 할 때 승인을 받기 위한 참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라고요 법인 회사 협동조합도 되구요 영농조합도 되는데 법인이어야 된다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포함이 되는 마을기업이 되어야 된다는거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거 지역 지역 지역이라는걸 좀 잘 확인해서 그룹화를 이렇게 모둠을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았고 5인 이상 이라고 되는데 10인 이상이 권장이라고 하니까 대략 웬만하면 좀 많은 기업들이 서로 같이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별로 뭐 한거 없는거 같은데 벌써 후딱 한시간이 갔어요 이 아침 일찍부터 한시간 동안 이 방송을 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겠죠 코테라TV BJ 빅머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방송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봐요 바이바이 오늘 여기까지 방송 바이바이 연합팬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이바이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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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